내 몸속에는 날이 다른 하나의 영혼인데 전혀 동요하지 않은 또 하나의 내 그림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있네 나만이 늘 듣고 있네 늘 듣고 있네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니오 나의 영혼 속에 다른 하나의 알 수 없는 목소리 나의 시간을 복음입니다 남은 시간은 내 안에 있는 하루 내게 맡겨야 하네 난 혼자이면서 혼자가 아니오 미쳐살리지 못하고 한 영혼들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네 내가aré 고마워 나의 노랑이야맨